대단하네요. 대단하네요. 괜찮으실까요? 괜찮습니다. 진짜 식구 공복에는 200개가 아니었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이건 진짜 대단한 기네스가. 아마 이건 정말 역사 속에 남을 사실이거든요. 지금 100개! 100개! 10개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. 한 줄 밖에 안 남았어요. 한 줄 남았네요. MC님. 우리도 이제 좀 시간을. 이제 다 먹고 가네요. 다 먹어가네요. 역시 우리 안에. 3 2 2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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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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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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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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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6 6 5 6 6 6 6 7 7 7 7 8 9 9 7 7 7 8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0 11 11 11 12 11 안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당신이랑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려도 내 마음속 깊이 가질 가수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소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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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가 내 자리 유부장이에요 유부장 퍼루장 머리 내가 무한상사 인수한거 몰라 지금 혹시 인수를 하셨어요? 인수를 하셨어요? 무한상사 아 아니 저 박자자 아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여기 정리 잘하고있으라는데 뭐하는 겁니까? 일한 일 하고 못 받을거니 아 누가 업무시간에 자리와서 부장 자리와서 자요? 에 알았으아 앉아 아 그리고 다들 정신차려요 에 사내 흉유한 소식 못 들었어요? 예 정리해고 있대 정리해고 야 야 야 정신 바짝 차려 일해 빨리 저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? 야 이거 다 일하는 거 본다니까 잠깐만 야 정대리 이게 뭔 일이야? 아니 정대리 기억 안 나? 나 이거 지금 타브라이 프라이로 해갖고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 왜 이랬어요 과장님? 아 빨리 일해요! 집에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지금이야 아니 저 기선! 아니 나보고 데리지 마라 내달라고 난리 있는 거 왜 그러세요 무섭게 진짜 왜 그래 왜 안 지지게 해 왜 그래 귀신 들렸어요 빨리 귀신 들렸어요 왜 그러세요 이거 그런 꿈이야? 어 빨리 안 주세요 이거 꿈이야 이거 꿈 빨리 안 주세요 이거 꿈이야! 나 돌아가야! 회장님 꿈이 아닙니다 회장님 알지? 알지? 자리로 와 그래 이런 장난 안 하고 그래 깜짝 놀래 어쩐지 그냥 아유 얘 이거 꿈이 너무 생생하다고 그랬어 빨리 자리로 돌아가 어? 과장님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뭐 하는 거야 지금? 나 돌아가! 아유 나 돌아가! 나 돌아가!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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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